이기유물 눈 해가서스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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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죽기엔 너무 아까운 런이다 벗어떼 화났죠 파티 좀 잘 잡았네 파티 좀 잘 잡았다 파티 좀 잘 잡았다 아 아 아 아 아 포션없이 공개 정말 아쉽다 그리고 벗은 애는 현실 지배 마키나 현실 지지배 아니 이딴 똥유물을 줘? 미친 것인가? 아 나비즈게임 일단 시권도 있고 돈 쓰러가자 에너지움을 떴어야했는데 아이스크림이랑 와아 그냥 기분 따라 짚는데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요거 때문이기남 황금눈깔 하지만 대부분은 그냥입니다 아니? 오늘따라 기분이 좋으셨군요 감사합니다 몸부리면 지워 딱 돈 아니? 왓처가 또 채화한다 나 잘 못 지웠다 아 잘 못 지웠다 잘 못 지웠다 아 잘 못 지웠다 양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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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램이니 관심 안준다 가 Fallout 아닌 게 Vladimir 최하 MaximSeon 경비 통고 꼭 가까운 파일 라는데 많으니 으쌰 가르기 요즘에 가지보다 영체화가 왜 이렇게 잘나오지? 원래 이렇게 잘나오는거였나? 아 요즘 영체와 엄청 잘나오는거같은데? 앗 흥흥 착각 행행 오메가 철새자구요 드로만 더러워질 것 같은데 오메가 짚기 오메가는 나오지 않습니다 맛있는 걸 먹어야지 몸에 좋은 거를 왜 안 먹으려 그래 입에 쓴 게 몸에 좋다 하하 영체와 입에도 달고 몸에도 좋은 게지 여기서 탐소니? 처참히 박살난 개노답 삼형제 신성모독이다 모독자 슬더스 밈 중에서 개노답 사명제가 엄청 엄청 초기 밈임 섬탑에 개노삼이라고 하면 개밖에 없어 슬더스 밈 중에서 엘리트 하나만 더 이제 칼책 나오나 방화 카드가 좀 나오면 집 없을텐데 안나오네 얼마를 꼴아갖고 이거 참 뭘 써야할지 모르겠다 싶은 핸드구만 아니 현실 지배 왜 자꾸 나와 지금부터 현실은 왓처가 지배한다 음흠흠흠흠흠흠 오우 오졌다 오졌다 33만큼 4번 줍니다 헤르릉 천수의 영상 전지 천신이 낫지 않나 전지가 난가 아직 불안요소가 있는게 체력이 너무 낮다 한 번쯤 드로 또 뻥 났을 땐 아, 소스는 음 으 으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니 실력 봐 근데 전지로 쓸 게 없네. 먼지 화상. 삽. 삽칠이나 해라 이거야. 어이 신입. 삽칠이나 해. 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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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삽! 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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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관관은 없겠지 전지 타격이다 빠생 저거 왜 두번 발동한 가지 아 전지가 하나 타격이 하나 죽겠는데 아님 말고 불길하구나 불피이긴 한데 한방컨 나는 불피가 불피인가 원턴킬을 하면 불안이 없어지지 않을까 체력백에 원턴킬하는 디펙트를 보고 이펙트도 원턴 데스 할 수 있다고 이펙트도 원턴 데스 할 수 있다고 이펙트 무시한 무시무시한 디펙트 대기사 일부러 1 2 3 2 4 2 4 자 가 포션 백년 퍼즐 황금눈 세트 효과 없나 유물 세트 효과 못 없나 재밌겠다 언전처럼 흑옥 부적 부적 저주인형 세트를 드립니다 흑옥 부적에 부적을 모으면 저주인형을 드립니다 그건 그냥 약올리는거 아닌지 앱앱앱 앱앱앱앱 대전은 유물 세트 효과 있는데 님두 가방도 몰라요 태점이네 님두 가방도 몰라요 어 대다논 대다논 쓸 수 있나 다음 터넷 대다논을 가져올 수가 없구나 대다논을 가져올 수가 없구나 형 우리에겐 소주코베라 짐성낙법이라는 최강의 시너지가 있잖아 최강의 뜻을 모르는 것 같구만 와 통통통통통 통통통통 통통통통 아니 화상 왜 이렇게 잘 잡음 이게 화상 말고 카드 많은듯 쓰레기 게임이구만 이거 쓰레기 게임이구만 이거 기가 매일키게 화상만 뽑네 심판 고마워언 심판당함 누가 날 심판하는가 나다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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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수비를 할 필요가 없구만 흠 흠 역시 영채화야 흠 흠 흠 흠 방어 왜 하나용 케르벨 캐틀벨 삐졌어 흠 티리엘님 저희들을 위해서 떨어질 때 머리부터 떨어졌네 저희들 음... 요행 가지때문에 되게 쓰레기 만들거라 알차렐로 모으니 탄거 아니에요 몸통도 골고루 닦아서 데려오셨습니다 어허 머리만 탄거야 잘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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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티렉하면 뭐가 많아가지고 잘 모르겠어 으아 이거 켜내는거야 미안해요 알파 시시한 알파 베타 오메가는 전면 금지한다 아 다음 터뜨렸어요 신성모독이다 신성모독이다 오지게 세네 진짜 상신은 그 충격으로 인해 깨어납니다 다음 터내 죽습니다 어떡해 어플 에 에 에 에 먹어 선신의 형성 좋아요 가공 오개장치 금단의 콤보 신성모독 회피도약 뭔지 모르겠는데 와 처음엔 때리는 공정하지 못한 게임이야 어? 지겠는데 네 지겠는데 제발 져라 아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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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아 아 요행이 왜 켜봐도 상퇴창 심장한테 닿겠다 너에게 닿기를 다시 묻힙니다 3527점 돈돈 우쇼 까지마 다이스크림 아 3 2 2 1 2 2